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졌죠. 이 시기에 독감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올해 제약사들이 독감 공급 가격을 두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자니 안 팔리고 내리자니 내년이 걱정된다는 겁니다. 소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독감 예방접종 시즌. 한창 판매 열을 올려야 할 시기지만 제약사들은 고민스러운 모습이 역력합니다.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예상한 독감 백신 국가 출하 승인 양은 지난해와 비슷한 2,500만 명 수준. 접종량은 비슷한데 시장에는 GSK, 사노피 파스테르 등 글로벌 제약사들 비롯해 GC 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량약품, 동아ST, 보령바이오파마, 한국백신 등 국내 제약사 다수가 뛰어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신 회사들은 가격을 낮춰 판매하기 시작했고 2015년 1만 5천 원 정도 하던 백신 공급 가격이 지난해 8천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특성상 한철 장사인 독감 백신은 그에 사용하지 못하면 전량 폐기되기 때문에 출혈 경쟁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고민스러워졌습니다. 4가 독감 백신이 내년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4가 독감 백신을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의 심의 중에 있는데 오는 12월 승인을 받으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백신 공급 가격이 내년도 정부 입찰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가 공급은 결국 제약사 피해로 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제약사 간 공급 가격 논의는 담합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백신 취급 제약사 관계자는 공급량을 정하거나 가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담합이기 때문에 매년 생산량부터 가격은 고민스럽다면서 내년에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도 걸린 만큼 올해 지나친 가격 경쟁 없이 적정 가격으로 판매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년 출혈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독감 백신 시장.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이 걸려있는 올해는 백신이 제 몸값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소재현입니다.